아아! 나, 나 저그, 나 저그 나, 뭐, 그럼 내가 9발 갈까? 오케이, 메카닉, 오케이 오케이 야, 이거 8배 할까, 이거? 안 털리면서 될까? 아, 도이형, 고글링 믿을게요 나 완전, 완전 내 그 뭐야, 집중할게 오케이, 좋아요 그거야, 오 ㅋㅋㅋㅋ 또 말했지만 이스불로 충분하고 몰아웃 아우 irritating 충분하 어? 랜덤, 랜덤 토스네. 아 아닌데? 주황색 아니잖아 저거. 초이스 토스네. 어? 푸푸저네. 푸푸저. 천천히 해도 좋아. 바로 옆 행동 가능해. 가르쳐 주십시오 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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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한테 온다. 아, 리버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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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구석에. 가스. 아니, 나 279원이야. 아, 리버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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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간다 간다 셔틀. 셔틀 6마리. 나이스. 아, 리버 왔다. 어, 나 이제 안 올려줄게요. 비전 끌게. 음. 아, 아,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 아니요. 저 비전 꺼서 어차피 이 비전이 안 보여요. 우리 팀한테. 비전 꺼서 안 보여. 비전 꺼서 어차피 안 보여. 제꺼 비전을 끄면은 요 오브로드 시야가 안 보여요. 아 근데 우리가 좀 좋아. 좋기는. 장기적으로 보면. 언덕 탱크 올려버리면. 그래 지금 약간 톡 게임이 고립되어 있어서. 요거 맞게임이에요. 맞게임. 어. 아 안돼. 안돼. 와 이거 시즈모드 안 풀었으면 바로 깨졌을 것 같은데. 오오. 그래도 깨지겠다. 안돼. 안돼. 나이스. 와 근데 정면돌아오는거 봐. 아 근데 언덕 탱크가. 좀 있어가지고. 어 안쪽에서 막으면 맞긴 맞겠네요. 와. 그럼 승민철 견제. 제발 올킬. 아 올킬이죠. 이 정도면. 나이스. 오오. 오케이 오리고. 아 이제 막기만 하면 이길 것 같은데. 오케 언탱. 좋아좋아좋아. 어 쟤 민처리가 좀 부유한 것 같거든요. 어. 어. 또 또 들어가. 또 들어가죠. 어. 절패했구요. 근데 토킹임이 올마가지고 지금. 어. 별로 안좋아. 성대가. 자 일단 민처리가 일단은 자리가 좋아서. 일단 견제. 아 이거 봐야되는데. 아 이거 봐야되는데. 오케이. 자 일단. 일곱쪽으로도. 일단 견제 들어오면서. 자 이거는. 토키 선수의 셔틀이었죠. 자. 토키 선수의 셔틀이구요. 일단 저랑 일단은. 어. 브신은 아웃입니다. 저그 다 죽었어요. 둘 다. 자. 자 그리고 셔틀도 네마리. 자. 발키리가 아까 있었는데. 자. 자 여기도. 언덕탱크 제거하고. 한번 들어가겠다라는거죠. 상대. 토스들은. 다크 떨어졌죠. 자 계속 언덕위에 올리면서. 자 안쪽에는 탱크가 그래도. 조금 있어서. 막을만한거 같긴 한데. 일단 견제가 제가 볼 때. 열두시쪽으로 한번 더 들어가야될거같애. 어. 열두시쪽으로 한번 더 들어가야. 어. 대짱 선수의 물량이 아무래도 조금. 어. 사그라드니깐요. 자 언덕위에 지금. 파크를 지금. 얹어놔가지고. 자. 견제는 안통한 상황. 자 일단 요걸 막아야되는데. 일단은. 요거. 막으면서. 열두시 견제 한번. 딱 들어가면. 에. 들어가버리면. 아. 아. 그러네. 다음 팟은 아예 완전 까져버렸네. 음. 근데 방송이 좀 이상해요 오늘. 다 튕겼어. 어. 다 튕기고 안보여 나한테도. 자 일단. 막아두고. 견제는 일단. 으 패이 자 51킬 당하면서 아р민철이 괜찮고 살아있구요 자 와 51킬 거의 뭐 게임을 종료시키는 특별한 올킬이었지 자 자 몽곤 이제 업글 계속하면서 일단 2협이고요 02협 그 언덕탱크를 계속 올려야 될 것 같애 언덕탱크 계속 올리면서 자 또 그렇죠 왼쪽 벽 타고 딱 들어가면 된다 말이죠 점사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자 정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견 22킬 22킬 자 이제는 발키리가 좀 한 한 부대 정도 있기 때문에 셔틀 바로 이제 점사해가지고 바로 뭉쳐서 오면은 다 죽는거죠 자 그리고 아마 민철이가 아마 돈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자 9시 돌아왔습니다 어 이거 야 이거 위험했구요 방금 좋게 자 대장 약간 예 잘 피했습니다 자 이렇게 피하면서도 계속 저 뭐야 데미지를 받는거에요 자 이제 얼리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공격할 차례 오케이 오케이 먼저 제거했구요 어 이거 벽 붙어서 가죠 이거 근데 민철이 봤어요 오케이 점사 자 견제가 이제 전혀 안통하기 때문에 테란으로 들어가는 견제도 안통해 토스로 가는 견제도 지금 안통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토스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막막한 그런 상태 자 이제 공격이 이제 계속 두드리면서 어 또 가죠 젤럿으로 봤구요 자 이거 또 발키리가 있기 때문에 아 어 리브 한마리 내렸네요 자 그러면서 또 11시 또 견제 또 약금 아나가 있을 수 있어요 세마리 중에 자 이제는 확실히 공격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드랍십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요거는 이제 탱크로 뚝배기를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구요 자 어 뚝배기 어택 거의 끝났네요 오케이 오케이 어 라이스라이스 야 가려하네 어, 가려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